기가 막혀? 들어보라고 쑥! 백머리 귀신 형형 정마 공방의 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다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어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산을 그려볼까 개궁 하나 추월같이 벙듯이 솟아서 비치고 저 전전반측 참모띠로 호전망을 어이꼴 수 있나 내가 만이 님 못본채 헛중고 호흡이 퇴거드면 무덤 앞에 선남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오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원통을 하다 주리가 니드란 말이냐 쑥댓머리 귀신형형 정마곡방에 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생각나는 것은 니뿐이라 보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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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댓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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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일 네 못본채 흙중거운 잎에 걷으면 무덤 앞에 선난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오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사구 이원통을 알아주리가 니들한 말이냐 쑥대머리 귀신형형 정막온방에 찬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쑥대머리 이원통 잘 됐다 주껀내 1년 361을 그저 꾸역 나와서 여기 계신 분들과 매불쇼 청취자 여러분들께 골고루 다 나눠드려서 모든 분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부자되게 해주시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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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